에브리띵 부터 들어가 볼게요 에브리띵 모든 것은요 seems 뭡니까? 뭐처럼 보이다겠지 뭐처럼 보여? to be in harmony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the invention of the low cost package tour 저렴한 패키지 여행의 invention이라고 하는 고안은 made 만들었습니다 overseas 해외로 나아가는 여행 자체가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니까 이게 목적 보호가 되겠지 to the public 갈로 치고요 대중들에게 3번 가보겠습니다 right before the earthquake 자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라는 뜻이겠죠 바로 직전에 그녀는 felt 느꼈습니다 바닥이 움직이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so 봤습니다 벽이 흔들리는 걸 봤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이게 바로 지각동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지 맞지 잘 기억하고요 자 다음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the purpose 목적 어떤 이 court system 재판 시스템의 목적은 is to protect the rights of people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don't let 동사 표시하고요 너의 아이들을 let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가 되겠지 자 뭐 하도록 하는 거래 너의 아이들이 make 동사 완전 잘 썼네요 너무 많은 시끄러움과 jump 뛰어다님을 허락하게 만들게 하지 말아라겠죠 어디에서 이 레스토랑에서 잘 기억하시고 6번 갈게요 throw부터 어디까지 윈도우까지 기차 창문을 통해서 I could see 나는 볼 수 있어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조 해주는 거겠지 see 지각 동사고요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 아주 잘 썼습니다 in the field 갈로 치고요 이 땅과 땅에서 그리고 나무가 turning 바뀌는 거겠죠 그럼 위에 있는 요 녀석과 똑같은 걸로 병렬 구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crops랑 trees랑 빗금치시면 가장 정확하게 보이겠네요 red and yellow로 바뀐다고 합니다 7번 가겠습니다 독특한 특징 이 물의 독특한 특징은 is 동사 표시하고요 it expands 팽창합니다 뭐 했을 때 when it changes from a liquid to soil 무슨 말이야 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할 때 변할 때 그것이 팽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물의 독특한 특징 고유의 특징은 팽창하는 것이래요 뭐 했을 때 고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보셨죠 밑에 가겠습니다 8번 갈게요 teacher 선생님이 persuade 설득을 했습니다 그의 학생들이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to share 이 오면 되겠죠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득 했습니다 나는 원했어요 이 일이 finished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by the end of this month 갈로 치고요 이번 달 말까지 끝나기를 원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서는요 want가 나왔으면 선생님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일이 지가 끝내는 거라기보다는 수동의 관계잖아 얘들아 이거 정말 별표 쳐야 돼 나는 이 일이 끝나기를 원했다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겠지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가 나오는 그 부분은 아니야 이거는 줌수업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 one day 자 언어차 줌수업 추가 설명 어느 날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은요 brought a straight cat 길 잃은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로 집으로 데리고 왔어 얘를 여기로 데리고 왔겠죠 자 그 다음에 cat 동사 표시하고요 그녀를 그녀가 누구야 고양이겠지 고양이를 따뜻하게 유지했다니까 warm이 정답입니다 인문도 끝까지 그려치고 그의 오래된 티셔츠와 함께 티셔츠 안에 그녀를 따뜻하게 유지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와 미래의 표현입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상태나 습관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 진리를 나타내고요 가까운 미래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 쓰여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는 정말 잘 나옵니다 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뭐냐면 이제 when이라든지 if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또는 뭐뭐할 때 이럴 때 쓰이는 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겠죠 자 그리고 미래 표현에는 will 동상원형 be going to be ing be about to be to 뭐뭐할 예정 막 뭐뭐하려고 하다 뭐뭐할 예정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일단 밑에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241번 그는 ghost 동사 표시하고 하이킹 등산하러 갑니다 every Saturday 매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will you wait 너는 여기서 기다릴래 내가 돌아올 때 까 지 가 될 수 있겠죠 respect 너 자신을 존중해라 and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까지는 문제없이 들어갔겠죠 자 뭐뭐할 때까지가 얘도 시간 조건의 부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will 나왔지만 여기서 com 쓴 이유가 그 이유가 되겠네요 243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명령문 나오고 end가 나오면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뭐뭐해라 라고 하면 동사 원형을 쓰겠지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하면 미래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4번 가볼게요 사운드 트래블 소리는요 트래블이란 단어를 무조건 여행하다가 아니라 이동 여정을 떠나다 이런 말도 많이 쓰여 이동을 합니다 at the speed of around 자 at the speed 스피드로 어떻게 약 340m 한 시간 아 한 시간이란다 초당 340m나 갈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공기 중에서 245번 the new subway line 새로운 지하철로서는 open 동사 표시하고요 다음 달에 개통을 할 것이다 246번 when부터 way까지 너가 do 동사 표시하고 common thing 이라고 하면 흔한 일이야 자 흔한 일을 in uncommon way 흔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흔한 일을 했었을 때 할 때 여기는 뭐였어 이게 바로 시간 조건이 되겠지 시간 조건이니까 위를 안 섰잖아 너가 그런 걸 할 때 you will get 너는요 attention 이 주목을 어디에 대한 세상에 대한 주목을 받을 것이다 247번 가겠습니다 once도 일단 뭐뭐라면 얘들아 뭐뭐라면 즉 얘도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되겠지 너가 replace 라는 단어는 대체하다 대체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를 한다면 you will start 너는 시작할 것입니다 having positive result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248번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자 뭐 하자마자 할까 you start will start 두 개 다 나왔어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뭐 뭐 하자마자도 뭐 뭐의 조건이 되는 거니까 시간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start 가 와야겠지 우리는 절대 못 쓰지 자 너가 꿈을 pursue 추구 쫓다 추구하다 라는 뜻이거든 추구하자마자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모든 것은 will have meaning 의미를 가질 것이다 249번 if you treat people right 너의 너가 treat라고 하면 대처 다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을 right 올바르게 대한다 다룬다면 그들은 will treat 너를 올바르게 대할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낫게 대해야겠죠 여기서 if도 당연히 시간 조건이 되고요 this week 이번 주 I'm going to concentrate 나는 집중할 것입니다 학교 일에 that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앞에 거 꾸며주면 되겠죠 I need to catch up 내가 따라잡다 이거는 따라잡다야 내가 따라잡아야 할 학교 일에 집중할 것이다 251번 We are moving 우리는 움직입니다 또는 move라는 건 움직임이란 말도 있지만 이사라는 말도 있겠지 새로운 장소로 내일 이사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가 되겠지 두 개 다 잘 기억하시고요 옆에 다음 적어봅시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B, I, N, G를 썼네요 252번 가겠습니다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give up 포기합니다 just before 뭐 하기 직전에 they are about to achieve success 성공을 달성하기 전에 이제 막 성공을 달성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은 포기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253번 for 토론토 토론토를 향한 비행기는 이즈 투크 아 이즈 테이크 오브 위드인 부터 끝까지 30분 이내에 이륙할 것이다 그럼 뭐야 가까운 미래라든지 또는 여기는 적혀있나 모르겠다만 어 안 적혀있네 어 확정된 일 적혀있네 가까운 미래 확정된 일이잖아 비행기 스케줄 확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오른쪽 갈게요 have pp와 have been ing 해요 have pp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로 이어진다라는 현재 완료가 되겠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고는 쓸 수 있다 없다 얘들이 나오면 같이 쓸 수 없어요 4가진 전부 다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이건 전부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했었던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요 254번 she only 20 그녀는 20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얻었어요 worldwide fame 이 세계적인 명성을 이미 얻었다 그럼 겨우 20살인데 그녀가 벌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라니까 20살까지 명성을 하루아침에 얻은 게 아니야 차근차근 얻었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255번 별표 하나 쳐두고요 have you ever 이라고 하면 뭐뭐 해본 적 즉 경험을 나타냅니다 your future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는 상상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잘 보시고요 256번 가겠습니다 he has just become 동사 표시하고요 이제 막 가장 어린 맨사의 가장 어린 멤버가 되었습니다 위드부터 끝까지 말로 치고요 estimated 추정된 IQ로 어떻게 156이라는 추정 IQ로 맨사에서 가장 어린 멤버가 됐습니다 257번 베이스볼 팀은요 has never won 동사 표시하고 so far 지금까지 라는 뜻이야 자 그럼 뭐겠어 이번 시즌까지 그럼 뭐야 이 옛날부터 지금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중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겠죠 여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겠지 경험도 되고 계속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 여기 위에는 뭐였어? 완료가 되겠지 가볼게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난 오랫동안 널 보지 못했구나 그럼 너를 못 봤다니까 지금까지 지속되는 계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250 We have been friends 우리는요 since childhood 갈로 치고요 어린 시절 이후로부터 친구였다라고 하니까 계속이 되겠죠 and 서울 타워는요 has been일까 was일까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symbol이라고 하면 상징이야 뭐 이유로 It first opened to the public 1980 1980년에 이 대중의 그것이 처음으로 열렸던 이후로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이란게 걸쳐지고 있잖아 has been이 정답이겠지 261번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has left 떠났습니다 자 어디를 떠났냐면 for 뉴욕으로 비즈니스 업무상 떠났어요 그건 뭐냐면 떠나서 지금은 여기 없는 거야 얘들아 262번 가볼게 자 262번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 잠시만요 261번 지금 떠나서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얘가 지금 떠나서 없다라고 하니까 결과가 될 수가 있겠지 지금은 여기 없다는 거겠지 만약에 뉴욕에 가 본 적이 있다라고 하려면 뭐가 되겠어 has been이 돼야지 얘가 가 본 적 있다야 has left 는 글로 가버린 거야 잘 기억해 262번 갈게 우리 인간은 have lost 동서 표시하고요 오브부터 릴렉싱까지 진정으로 쉬고 휴식하는 것에 대한 wisdom 지혜를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겠죠 we worry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럼 진정으로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이 지혜 자체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have pp와 be ing의 합침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우리 be ing라고 하면 행동을 강조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까 과거의 동작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돼 how wrong 얼마나 오래란 뜻이겠지 얼마나 오래 have you been looking for a job 일을 찾았냐 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럼 요것도 계속이 되겠지 알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 head pp with a type pp 갈게요 얘는 과거 완료가 되겠지 얘는 미래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를 이루는 거라기보단 대과거에서 과거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큰 표를 그리면 현재 과거 더 이전의 과거라면 요기 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미래잖아 미래 완료는 시작은 안정해져 있는데 끝이 미래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먼저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 일을 순서 두 가지 일의 순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문을 볼게요 자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수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면 돼요 그건 뭐야 내가 들어갔잖아 여기 들어갔어 근데 수업이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265번 가겠습니다 그녀는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을 내년에는 그건 뭐야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졸업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다녀왔던 게 지금 졸업하는데 오늘부터 찾는지 어제부터 찾는지 지난주부터 찾는지 알게 뭐야 그렇지 몇 년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6번 266번 I'll recognize 나는 인식했어요 글을 at once 즉시 바로란 뜻이야 because 왜냐 I had seen him before 그 전에 내가 그를 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식을 하고 그 전에 보았던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267번 피아니스트는 had been sick 아팠어요 2주 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녀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콘서트에 그러면 참여를 여기에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기간이 2주야 그럼 여기가 아팠던 시점이 되겠지 이해되지 잘 기억하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268번 거의 11분이 head gone 지났어요 by when the players finally stopped challenging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가볼게요 자 had gone by 11분이 지났어 이 플레이어들이 마침내 멈췄어 뭐하는 것을 그들의 리퍼럴이라고 하면 심판이거든요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멈췄을 때가 되겠죠 뭐한 이유로 over his discussion 그의 결정에 대해서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멈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9번 그는 lost 잃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을 어떤 스마트폰이냐면 that부터 끝까지 하러 치고요 he had both 동사 표시하고요 전에 전날에 그가 구매했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270번 가겠습니다 my teacher 내 선생님은요 spoke 동사 표시하고요 highly 매우 이 리포트에 대해서 spoke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리포트냐면 내가 submit 제출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she have visit 그녀는 방문하게 될 거래 10번이나 10번이나 10개국의 유럽을요 in 12 days 12일 만에 buy 앞에 끊어주고요 얘는 뭐뭐 할 때 까지거든 그녀가 돌아올 때 까지는 10일 만에 뭐다 이 10개국을 다 방문할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272번 만약에 내가 이 영화를 once more 한 번 더 본다면 나는 그것이 세 번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석 다 하고 정리해볼게요 273번 그녀는 will have thought 영어를 가르쳐 온 것이 된다 10년 동안 언제 내년에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두 개 빼고 268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11분이 지나갔대요 이 선수들이 멈췄을 때 11분이 지나갔다니까 멈추었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게 언제야 다 과거겠죠 269번 갈게요 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 그가 전날에 자 여기서 잃어버렸지 샀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70번 그 나의 선생님은 리포트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엄청나게 매우 좋게 말을 했다 칭찬을 했다 내가 제출한 이니까 뭐야 여기서는 칭찬을 했죠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271번 그녀가 방문할 거래 그러니까 뭐겠어 돌아온다는 건 미래적인 내용이네 얘도 이것을 한번 더 보게 되면 세 번째 보게 된다니까 한 번 더 가 보게 되면 세 번째니까 미래가 되겠죠 자 내년이잖아 그럼 지금이고 내년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해놓고 또 안될 랩 2 1 2 2 2 3 3